경계를 다시 짓는 건 수학적 문제입니다. 허물어져 버린 경계는 곡선으로 된 것도 있었죠.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너비는 파이값 3.14를 이용합니다. 파이값을 모르던 시대에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50번 문제입니다. 지름이 구캐트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캐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 손가락입니다. 이집트는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 길이를 정했죠. 그 다음이 손가락 4개의 폭. 이것이 6개가 모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부린 팔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구부린 팔 길이가 1큐빗입니다. 이 큐빗이 100개 모인 게 1캐트. 9캐트면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큐빗이 100개 모여야 1캐트가 됩니다. 파피루스의 문제는 9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900개가 모여야 9캐트가 되는 거죠. 900명이 팔을 서로 맞대고 늘어서 있습니다. 지름이 9캐트인 원.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먼저 지름을 9등분합니다. 9개 중 1을 버립니다. 8개가 남았죠. 팔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64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원너비입니다. 이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크기가 같은 돌멩이 64개로 만든 정사각형입니다. 이걸로 원을 만듭니다. 지름을 만드는 돌멩이 수는 9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파이값을 이용해 원너비를 구해볼까요? 63.59 이집트의 원너비 64. 현대 수학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야 했을까요? 당시 살았던 어느 귀족의 무덤을 찾아봤습니다. 이 무덤 주인은 당시 밀 수확량을 측정해 세금을 매기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그림으로 남겨놨네요. 당시 국가재정은 농업생산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세금을 걷기 위해 서기들은 기록을 했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얻어맞았습니다. 해마다 강이 넘치고 난 후면 관리들은 토지조사를 나갔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한 토지조사가 기본이었으니까요. 농사는 훨씬 오래전부터 지었지만 수확은 이때 나타납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려면 도형에 관한 연구, 즉 기하를 해야 했습니다. 길이를 재기 위해 매듭을 만듭니다. 그 다음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를 구하는 일은 곱셈이라는 또 다른 수확이 필요했습니다. 땅 넓이 구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해서 13문제나 냅니다. 삼각형의 땅도, 사각형의 땅도 곱셈이 필요합니다. 아메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가로가 4미터, 세로가 5미터인 땅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 5, 20. 4 곱하기 5는 20. 하지만 고대 20터에는 지금과 같은 곱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4 곱하기 5. 우선 4를 왼쪽에 놓습니다. 오른쪽에는 2를 놓죠. 그 다음 위의 것을 각각 2배 합니다. 오른쪽도 2배 하면 2입니다. 계속 배를 해나갑니다. 검은 돌이 5가 될 때까지 해나가죠. 이렇게 하면 5가 됐네요. 이때 왼쪽의 흰돌 개수를 세보면 20. 자, 땅을 다 쟀으니 드디어 시작입니다. 7가 됐네요. 10만을